올빵슈타임 어 뉴런 합쳐지는거 봐 분탕좋아야 일본은 방사능때문에 못나가니깐 게임 번역이라도 해주는건가 타이탄 끝났어요 타이탄보다 더 재미있는 올빵슈타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올빵슈타임 아 맞다 이거 어제 달같지 어제 달에 왔거든요 나치애들이 달에도 달에도 기지를 만들어놨어요 미친놈들이지 정신 다갔지 아 1960년인데 유지한 아 기술적 진짜 죽여 안녕 강아지야 몸에 몸에 그게 없네 뭐 피가 이렇게 있지 공항 같은 건가봐요 와 지금도 못하는 기술을 이때 당시에 만들어놨단 말이야 대단해 소독 한번 하고 몸 점검한번 한번 하고 와 오진다 와 수고하는구만 수고하는구만 그래 어디 보자 흠흠흠 저쪽에도 문이 있네 아닌나 어? 아 저기 안에 아이씨 오메? 어머나? 이거지 하 나의 이 탐험 욕구 후후 결국 탐험 욕구가 날 뒷길로 인도하시사 캐로린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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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흫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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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색 어머나'S 흐흫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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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루코리더에 들어가면 컴퓨터에 들어가면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. 39,900원 39,900원의 이 모든 물품을 60개월 할부 미쳤어요? 왓 더 뻑 충전 한번 하고 와 터져버리네 그냥 역시 짱이야 뭔 총이야 이건? 마스크맨 라이프 업그레이드 레이저? 어허 레이저총으로 바뀌었구만 이거 이제 레이저총이야 여기 못 가나? 사이드에서 들어가야 된다 왼쪽에서 들어갈 길이 없는데? 아우 나 코에 막 뾰돌아지 생겼던 거 없어지면서 이렇게 아프냐 미친 함몰 되는 거 아니야? 와 근데 이 피팅구 이런 거 진짜 잘 만들었다 옆에 갈 길이 없는데? 사이드에서 들어가야 된다 와 우주 아우 나 러브 앱 아우 나 러브 앱 아우 나 러브 앱 아우 나 러브 앱 다 튀어나왔구나 어허 야 지금 기술력으로도 이건 못할텐데 대단하네 도이치랜드 이즈 빠와 자 여기 숨어 있다가 자 소리 잘 들어야 돼요 다 내 손안에 다 디진다 이거 한 놈 두 놈 여기 올라오기네 여기 올라오죠 이제 기다려 뭐야 너 뭐야 어허 아 아 아 둘이 붙어있어요 왜 사기야 둘이 존나 붙어있네 죽여야되겠다 끝 노래 이렇게 나올 필요 없어 끝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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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럴 필요 없어 그렇게 노래 신난거 나올 필요 없어 끝났어 어 이거 또 붙여 아 미친 이제 테슬라야 와 와 미쳤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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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개쎄거든요 이거 이거 무슨 주 스타워 스타워즈 아니고 스타워즈 맞나 아 이거 터지는거 개극격 스타워즈 같아 아니 지나가자 좀 왜이러 감사합니다 이거 땜에 날 불러 세웠구나 굿 뭐하튼 파킹 21KG3 개소리 네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어디로 가는거죠? 저기 구석에 있는데 여기 문 열리나? 열리네? 잠깐만 이따올게 저기 먼저 가야되니까 이거 들고 다 조지러 갑시다 빰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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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빰빠바바 와밤 어 빰빰 빰빠르바바 빰빠바 침실인데 여기 이 친구들 침실에서 자고있다가 다 뒤지게 생겼네 음 재판기? 기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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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새끼들아 기상 미쳤나 잠깐만 나 총 좀 받고 굿 뭐 갑자기 우주대전이 됐어 오 게임이 게임이 무슨 스타워즈가 됐어요 갑자기 급 뭐지 물인가? 아 저거 쏘면 터지는구나 날 떠나 가나요 어 이거죠 오케이 아이템을 뽁 뽁 뽁 뽁 뽁 뽁 뽁 이게 왜 필요한거지 전혀 쓸모없는데 아까 썼어야되나? 아까 썼어야되는건데 내가 너무 무쌍을 했나? 이거 미안하구만 음 와 요 레이저도 이거 충전해서 쓰는거였네 개 헌다 안 더워 안 더워 우주에서는 무기도 다르네 엘드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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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엠즈도 충전이 되네 방이 뭐 쓸모가 없어 멍미? 너무 빨리 죽였나? 몰래 이렇게 하는게 아닌가? 어허 게임이 너무 쉬워졌어 자 이걸로 다 죽이고 다닙시다 뭐 씨빨가냐 여기 씨빨갱이에요 아래로 내려가라고 딱 써있네 다 화살표가 딱 그려져있잖아 촙 촙 촙 너무 쉬워야 안 어 저기 황금모있다 칭 아휴 걸릴뻔했네 저 안에 몇놈이야 자 오케이 유랄 유랄샷 흐흥 어허 누가 이렇게 쏴 누가 이렇게 탕탕거려 야 뭐하니 주인공 존나 세네요 아 나 아까 여기서 황금모 봤는데 반짝반짝거리는거 저기서 봤을때 그래 그래 여기 뭐 반짝거리잖아 아 저 아래있구나 아 이거구나 아 이 미친 개무슬모 총 좀 충전했으면 좋겠는데 아 실제 이런 세상 언제 오지 증기로 삶아요 사람 수육이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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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에 있나 보구나 애들 다 안 돼지 얘네 몸이 다 좀비야 개 망했어 얘네 몸이 다 좀비 같아요 이건 다 좋은데 충전을 충전을 안하면 총을 못쏘네 아 쉣 안 돼 안 돼 안 돼 죽어 아 여잇 그러니까 낯이 미화게임인지 이제 낯이 미화게임인지 까는게임인지 이제 알 수가 없어 아니 칼을 아 아까전에 거기서 하나를 안갖고 왔나봐 아까 그거 놓치면 안 됐었는데 걔를 칼로 잡았었어야 되는데 얘 몸에 칼이 있을텐데 여깄나 얘네 봐봐 몸 봐 까 칼 없나 진짜 칼 하나밖에 못쓰나 아이 아냐 칼로 한번만 찌르면 몸이 저렇게 헤엑 칼에 피 봐 칼에 피 뒤져요 조용히 하고 있어 자 여기서 배터리를 채우고 가야되겠군 좋아 좋아 베리 굿 베리 임폴던트 굿 잘 올라가볼까 이제 칼 무조건 한방이니까 짱좋죠 칼은 저기다 저기하네 저한테 걸릴려나 오케이 그럼 거기가 어떻게 들어갔니 아 여기서 들어가는 거구나 굿굿 베리 굿 베리 러블리 굿 헤드샷 퇴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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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위로 위로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니네 퇴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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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애들 다 죽이면은 지구로 어떻게 가지? 가는 방법은 아나? 응 칼에 피 장난 아니었어 지금 좀 닦인 거 같은데 시간 지나서 나 집에 어떻게 가요? 소리 봐라? 롯데월드 무슨 우주관이에요? 진짜 사운드 꼬라제 하고는 어 어 빨개 어 미칠 거 같아 정신 나갈 거 같아 어 풀옵 사양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이거 근데 문이 다 뚫려 있어 신기하지? 하도 꼬라제 앉아 가지고 다니니까 새끼손가락 장에 올 거 같아요 피 좀 채우고 저거 저긴가? 저거 저긴가? 저거 저기에요? 입어야 되나? 나 이거 이제 입는 거야? 오예 오예 아이작 오예 아이작 오예 아이작 조아 진짜 멋있다 같네 호다 우주로 나가나보다 로옹 오예 여신요호옹 원래 팍 하고 튕겨나가야되는데 아 와아 아 아 달이다 우주다 우주 넥칼에서 넥칼 끝에서 빛나는 이 빛이 보이나 아 미친 아 우아 우아 근데 점프 개오래 뛰어요 봐봐 이짜 우아 개재밌네 로봇이 하나 있네 소리 안나는거 봐 진공이라서 소리 안나는거 봐 띨때도 소리 안나 뭐야 저거 이거 뭐에요 뭐야 왠 병이야 뭐 병이 날아다녀 오 빠르게 움직이면 안되겠다 오 나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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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조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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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어디니 근데 여기 어디니 근데 절로 가는건가 저 와 자 굿 굿 파인드 뉴클리어 키코드 그 핵폭탄 핵폭탄 코드를 찾으래 그 얘네가 뭔가 문명을 뭔가를 발견을 해가지고 거울로 갔다가 엄청 갑자기 진화한거에요 왜 제가 기억나는 그런 사이 그 상황에 있었던 학교 그 여자친구 제가 잘 아는것이 잘 아는것이 하나의 가족이 다 잊지 다 아는것이 그가 다 아는것이 내가 믿을 수 없는 것 저거 설마 몸으로 먹어서 태우는 건 아니겠지? 내 믿음이 잘못된 건 아니겠지? 저거 테스팅할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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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 딱지 걱정하는 거 봐봐 뭐지 이거? 이거 뭐야? 달에서 뭘 뽑아내는데? 한 마리 한 마리 아 포킹 에지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가세요 아 똥 같은 소리 하지마 가만히 있어 지금 저 로봇을 어떻게 잡냐가 관건인데 저거 미친 놈이거든요 저거 저 미친 놈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와 와 테슬라 코일 몇 개 아 저거 세는가보다 아주 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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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총알만 보여서 그거 뭐야 발칸 쓰고 있는 건 줄 알았는데 큰애였어 방금 전에 죽였던 애 테슬라 코일 세 개 맞춰서 죽이네 테슬라 수류탄 세 개 맞춰서 죽이네 개 왔어 설마 이걸로 죽나 설마 이걸로 죽으려나 설마 이걸로 죽으려나 안 죽을라 개구멍 있네 오케이 저 뒤로도 개구멍 있다 오케이 라이 라이 베리 굿 베리 심플 굿 로브 칼빵 먹히겠어요 아무리 칼이 개 좋다고 하지만 칼빵이 들어가겠니 노래가 무서워 짜증나게 장교인에 쟤네만 죽이면 다 끝나는 것 같은데 여기 계시네 하나 아래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왓은 무슨 왓이 왓 왓은 아니 잠깐만 아니 몸이 왜 이래요 야씨 몸 왜 이래 몸 존나 세네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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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쉣 쉣 쉣 쉣 쉣 홀리 팍 저 새끼 또 나왔네 저거 우하아 가라 디저으응 이 뒤에 아이템 엄청 많았죠 아이템 좀 먹고 갈게요 아 좋나봐 몸 다 빠사짐 대충전 어떻게 이런 기술을 익혔지? 존나 신기하네 이런 기술이 어디서 났을까 역시 선진 선진 문화는 달라 역시 유럽이야 외계인이 쓰던 그 기술 바다 밑에 이런 데 잠수되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구해가지고 옛날에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옛날에 뭐 나치가 외계인한테서 기술을 얻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 그만큼 도전적으로 만들었던 거지 외계인이 아니라 외계인이 아니라 와 개높다 스타 시티즌인가 화면 안 끊기고 잘 보여요? 뭐예요? 갑자기 아 아 아 아 아 아 아파 아 잔Com 아 지지 애 Jersey 아 아 씨 아 노래 봐라 누가 보면 무슨 외계인 침략했는 줄 알겠다 쟤네 입장에서 나오는 노랜가 안녕 아 나 총 충전해야 되는데 배터리 없는데 여깄다 배터리를 자주자주 충전을 해줘야 돼 잠깐만요 이게 어디로 가는 걸까 저쪽에 뭔가 길이 있는데 여기다 바로 이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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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곧 아이씨 여기인가 그냥 다 죽여 아 근데 또 이 맛을 또 버릴 수가 없어 암살하는 맛을 또 버릴 수가 없거든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왜 조용하냐 여기 이렇게 무섭게 아 오히려 이렇게 조용하면 승질나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어 허벅벅 튀어나온 거 아니야 또 씨 놀래는 거 죽나 아 여기 여기인가 아 반대쪽으로 가는 거였구나 이런 박스 같은 거 뭐 터트리면은 뭐 못 얻나 야야 야 미안해 잘못 던졌어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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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지르지 마 놀랬잖아요 소리 안 질러도 되는 거고 빽빽 소리를 질러 어디 못 가 이 개 똥컴으로 얼마나 많은 어 어 미치 뭐야 엔터 누르니까 뭐 누클리어 코드가 막 나와 뭐 나갔네 에헤이 야 원탁 회의하는 데인가 보다 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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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participants 집에 뭘로 가지? 집에 어떻게 가지? 진짜 칼은 최고의 무기야 칼은 최고야 내가 봤을 땐 미국이랑 러시아랑 지금 막 이렇게 서로 쪼우면은 지금 조만간 아마 한 번 시원하게 붙지 않을까 예전에 냉전시대 때 못 붙었거든요 세계 멸망할까봐 근데 러시아랑 미국이랑 붙어서 둘 다 완전히 폐급되고 아시아권의 강자가 등극하지 않을까 아냐아냐 지금 러시아랑 냉전시대 다시 들어가서 신냉전시대야 모르는구나 미국이 러시아 러시아 무역하고 그러는거 전부 다 끊어버렸어 잘 죽어 우리나라 핵 터지면 안되는데 우리나라 핵 터지면 어떻게 할래 지하로 숨어도 답도 없어 핵을 김치에 싸먹어볼까 핵을 김치에 싸먹어볼까 벙커에 들어간다고 그게 될까 안될 것 같은데 이거 헤드샷을 맞출 수 있을까 순삭 순삭 치킨 내가 옛날에 미군 애들 그 벙커라 그래서